사람 목숨은 귀한데 돼지 목숨은 안 귀한가봐 족발 존나게 처먹어대네 존나 어이없어 그리고 족발이야 니들 발냄새 극혐하지 니들 밤냄새 존나 오지잖아 그래 놓고선 족발은 먹어 어? 사람 발은 대고 니 발 먹어도 돼? 니 발 삶아서 먹어도 되냐고 전 때껴가지고 존나 맛없지 존나 소름 돋는다 니네들 인생 그따구로 살면 돼? 왜 그렇게 살아? 존나 어이없네 야 정신 차려 어? 니들 돼지들이 불쌍하지도 않아? 니들 진짜 그렇게 사는 거 어? 니네 부모님 아시니? 존나 어이없네 야 정신 차려 어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뭐 족발 시켜 아 오늘 장충동 왕족발 복삼 그 맛있다던데? 유행한다는 거 난 족발 같은 거는 절대로 안 시켜 먹어 그거 그 지들 먹는 거 아니야? 좀 서민들 먹는 거 응 니들이나 많이 처먹어 수고